방송인 강호동과 스타 PD 나영석이 다시 뭉칩니다. 다수 언론에 따르면 나영석 PD는 올 가을 인터넷 콘텐츠 신서 6위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예능 프로그램을 선보이는데요. 현재 이 프로그램에는 강호동과 이승기가 출연을 확정했으며 이수근, 은지원이 출연해 대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한편 강호동과 나영석 PD는 KBS 1박 2일 이후 약 4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.